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글을 쓴 스니가 분명 피해자인데 오히려 사람들한테 더 욕을 먹고 있는 그런 사연 가지고 왔습니다. 왜 그런지 한번 봅시다. 제목 주식으로 대출받은 돈 싹 다 날리고 적반하장 나한테 쌍욕을 하는 남편이랑 살고 있는 저는 도대체 뭘까요? 삐빅! 남이새입니다. 자, 원재 시댁에 안 갔다고 저보고 정신나간 꽁꽁이라는 남편 지난 2022년 12월 31일 온 가족이 함께 즐기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 연말 남들은 다들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동안 저는 평소 주식에 미쳐있는 남편이란 놈이랑 싸움을 오지게 했어요. 그리고 이러다간 정말 미쳐버릴 것 같은 그런 생각에 시댁에 연락을 했고 어머님, 아들이 또 주식을 해서 돈 8천 날렸어요. 제발 저 미친 인간 정신 좀 차리게 해주세요. 막 엉엉 울면서 악다구니로 썼죠. 그랬더니 아니 왜 불쌍한 우리 엄마한테 전화질이야? 어? 이러면서 집안에 있는 물건 다 때려 부수고 욕을 하더라고요. 야! 니가 우리 엄마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감히 그런 소리를 해? 어? 이런 말과 함께 옆에 있던 아이한테는 니네 엄마가 할머니를 죽이려고 했어? 이러더니 애 보는 앞에서 온갖 쌍욕이란 욕은 다예요. 아니 근데 내가 자기 엄마를 죽이려고 했다고? 도대체 이건 무슨 개소리인 걸까요?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. 여하튼 남편이 이렇게까지 화가 난 이유는 우리 이런! 우리가 알아서 해야지! 그걸 왜 우리 엄마한테 이야기해! 이건데요. 솔직히 여러분 이 말도 정말 웃기지 않나요? 지 스스로도 따뜻하지 못하니까 어? 지가 거짓말 해가면서 대출받아 주식으로 돈 날린 게 그러니까 따뜻하지 못하니까 저러는 거 아니냐고요. 그러니 되레 적반하정으로 나오는 건데 아니 그래도 지가 인간이라면 아내인 나를 속이고 거짓말로 주식 몰래한 거 이거 잘못했다고 빌어야 정상 아닙니까? 그리고 내가 자기 엄마한테 그걸 말했으면 부끄러워하고 창피하고 반성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. 아니 애초에 정상적인 건 아예 바라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아이가 보는 앞에서 욕은 하지 말았어야지 부끄러움도 모른 채 세상에 있는 욕이란 욕은 다 하더라고요. 4년 전에 그때도 주식으로 4천을 말아먹었는데 그때도 지돈이라고 회사 간두고 받은 퇴직금은 내 돈이야! 상관하지마! 이러면서 난리를 쳤었고 그 이후 또 저 몰래 대출을 받아 주식으로 다 날렸는데요. 이제 다시는 안 하겠다던 인간이 또 대출을 받아가지고 돈 8천 날린 겁니다. 이게 말이 돼요? 하여튼 그 난리가 터진 뒤에 서로 말도 없이 지냈고 시간이 흘러 새해 명절이 다가왔어요. 그리고 바로 여기서 또 교지 같은 일이 터졌습니다. 참고로 저희 시부모는 이혼을 한 건 아니지만 따로 살아요. 그리고 지난 몇 년 동안 자기 엄마는 물론이고 지 동생도 마찬가지 차례 지내러 안 옵니다. 아니 차례뿐만 아니라 왕래 자체를 아예 안 하죠. 연을 끊었지. 왜냐하면 아버님 성격이 진짜 개차반이거든요. 그래서 어머님이 제일 먼저 그 집을 나갔고요. 그 이후 시노이드 탈출했고 이제 아버님 혼자 덩그러니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. 이제 시댁에 갈 이유도 없고 진짜 남편 꼴도 보기 싫어가지고 명절 시작하는 날 아침에 그냥 아이 데리고 집을 나왔어요. 네 맞습니다. 저희 친정으로 왔죠. 그랬더니 나중에 이 인간이 전화를 합니다. 그리고 한다는 말이 이거예요. 야 너 뭐냐? 어? 지금 우리 집안 무시하는 거야 뭐야? 아니 우리 집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애를 데리고 나가가지고 명절 끝날 때까지 안 오냐? 이 정신나간 꼼꼼아. 어? 이랬는데 아니 그럼 지난 몇 년 동안 안 오는 자기 엄마도 집안을 무시하는 씨꼼꼼인가요? 그리고 지 친동생도 본인 집안 무시하는 거고 맞잖아요. 본인 입으로 지금 본인 가족을 욕하는 거야. 이 인간 진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그런 사람입니다. 야 네가 주식만 안 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. 이랬더니 그건 그거고 명절 때 아무 말도 없이 애 데리고 집을 나가는 게 정상이냐고! 이래요. 아니 정말 미친 거 아닙니까? 그렇게 죽도록 싸웠는데 그런 놈한테 나 아이랑 친정 갔다 올게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. 게다가 이 인간 또 어디서 들은 말은 있어가지고 저더러 정신 승리에 미쳐있어! 어? 넌 그런 인간이야! 이런 소리 해대는데요. 여러분 보기에 지금 이게 정말 정신 승리로 보입니까? 지금 제가 억지 부리고 저 혼자만 맞다라고 우기는 거냐고요. 별 그지 같은 게 유식한 척은 혼자 다예요.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. 현재 상황에서 제가 이 인간에게 정신나간 꽁꽁이란 소리를 들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? 제가 봤을 땐 지가 더 정신나간 것 같거든요.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는 걸까요? 콩 심는데 콩 나고 파 심는데 파 난다는 게 바로 이런 건가 싶습니다. 여러분 어때요? 댓글 1번 글쎄요. 이런 그지 같은 꼴을 계속 당하면서도 이혼 안 하고 꾸역꾸역 붙어서 사는 걸 보니까 쓴이가 뭐 정신 핵가닥 나간 게 맞는 것 같은데요? 2번 내가 보기에도 쓴이가 정신나간 사람이 맞는 것 같아요. 아니 저딴 놈이랑 무슨 보기 영화를 누리겠다고 같이 사는 거요? 지금 이게 맨정신으로 되는 거냐 이거지 내 말은. 안 되잖아. 3번 아니 4년 전에 벌써 싹수가 노랬는데 아직까지 붙어서 살고 있니? 헐 4번 응? 쓴이가 정신나간 거 맞는 것 같아요. 저런 꼴을 보고 아직까지 사는데 이게 정상이겠냐고. 쓴이랑 아이의 미래를 조금이라도 걱정하고 생각한다면 지금 당장 직장부터 구하고 이혼 준비를 하세요. 이거 주식 노름뿐만 아니라 인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혼을 하라는 겁니다. 제 말 아시겠냐고요? 5번 이런 남미새들의 특징 어디서 아무도 안 주워갈 그런 완전 그지 같은 걸 데려와가지고 지가 지팔짓권 해놓고 남들한테 하소연 오지게 하면서도 사전에 이혼이라는 선택지는 아예 없고 하우 니들은 죽어도 결혼하지 마라 일 알지만 해 남미새라는 말은 여기에 쓰면 안 되는 겁니다. 남미새는요 이놈 저놈 안 가리고 남자만 무조건 밝히는 거고 겁나게 또 남자라면 아무한테나 달라붙어가지고 환장하는 걸 말하는 거라고요? 2번 아니 남자 없이 못 살아서 주식충이랑 이혼도 못하고 저러고 자빠졌으면 그게 남미새지 뭐 남미새가 별거예요? 3번 와 이게 진짜 레알인 게 한 10년 전이었나? 그때 당시 간통죄로 감옥 다녀오고 또 그 남자에게 살해 위협을 당하면서도 아니 쳐맞으면서도 절대 이혼 안 하고 끝까지 함께 사는 여자 봤어요 헐 6번 이런 여자들 특징 남편이라는 인간이 지자식 입에 들어갈 밥 한 숟가락부터 학원비까지 죄다 끌어다 주식에 올인하고 다 날리고 있는데도 애가 아빠를 좋아해서 이혼은 못해요 이러고도 산다고 7번 야 여기에 날 선 댓글들 겁나 많네 아니 쓴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그래 여하튼 쓴이 바람 바람 주식 폭력은 절대 못 끊어요 왜 이것도 일종의 정신병이니까요 거기다 빚이 8천이다 아우 애를 위해서라도 꼭 이혼하세요 그 빚 앞으로 더 늘면 늘었지 줄어들 일은 없으니까요 갚을만 하면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럴 거예요 영원한 시공창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혼해요 내 댓글 이거는요 날이 선 게 아니라 진정한 구원입니다 아니 이렇게 해도 못 알아 처먹는 게 더 많죠 지금도 봐봐요 이혼한다는 소린 죽어도 안 하잖아 저러 놓고 계속 같이 살 게 뻔한데 이걸 보면 화가 나겠어 안 나겠어 답답하잖아 8번 님아 아무리 그래도 니네 남편 사랑하시죠 죽도록 9번 아니 4년 전에도 사고친 걸 지가 그냥 넘어가놓고 우리한테 뭐 어쩌라고요 어차피 이번에도 그냥 욕하고 싸우다가 또 눌러 살 거잖아요 어 끌 끌 끌 님은 글을 쓸 게 아니고 변호사를 찾아갔어야 합니다 분명히 말하는데 님은 절대 안 불쌍해요 애만 불쌍하지 응 10번 여러분 제가 미혼이라 정말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이러고도 계속 같이 사는 건 도대체 무슨 심리입니까 그냥 애 아빠라서 그래도 남자랑 사는 게 좋아서 그것도 아니면 진심으로 사랑해서 이유가 뭐죠 11번 아니 도대체 왜 쓴이를 욕하는 겁니까 님들은 부부 사이 문제 있으면 바로바로 이혼하나요 쓴이는 애가 있으니까 그래도 한번 용서하고 살았던 건데 다른 부부들은 용서 한 번도 없이 자식이 있든 없든 무슨 문제만 생기면 무조건 다 이혼부터 하고 그러는 거예요 집할 집권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결혼할 때 내 배우자가 미래에 개 망나니처럼 살지 안 살지 그걸 누가 안다고 그래 님들은 알아요 뭐 다들 점쟁이야 아니 그걸 어떻게 하는데 그래서 나는 쓴이 응원해요 절대 이혼하지 마세요 아이를 위해서 끝까지 무조건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2번 아니 애 앞에서 저러고 있는데 이혼 안 하는 거 보면 욕 좀 처먹어도 싼 거지 뭐 근데 또 그렇게 살라고 친정 부모님이 피눔을 흘리며 일하고 너를 키운 거지 그러니까 평생 그러고 사세요 어 절대 방생하면 안 돼 12번 이제 이런 거 봐도 별로 불쌍하지도 않고 화도 안 나 집할 집권 죽어라 하면서 참고 사는 주제에 남들한테 욕해달라고 여기에 글 쓰는 게 참 웃기죠 뭐 어쩌라고 니네 그냥 평생 끼고 사세요 전업이지 남편놈이 곧 죽어도 경제력 하나만큼은 자기한테 있다고 생각하는 거 보니까 어 뻔하고 또 그러니까 저렇게 나오는 거야 경제력이 없어가지고 이혼도 못하고 욕만 처먹고 사는 인생 어 불쌍하긴 하다 이것도 이제 뭐랄까요 시대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를 처음 했을 때 한 7년 전만 해도 이런 글이 올라오면 사람들이 전부 다 이혼해라 뭐 하는 거냐 이러면서 막 응원하고 힘내라 이런 댓글이 줄이었는데 요즘에는 이런 글 올라오면 답답해가지고 사람들이 화를 화를 내요 화를 내는데 비꼬고 화를 내는데 그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그래도 그것도 뭐라고 하죠 어 애정이 있으니까 애정이 있으니까 하는 말들이야 진짜 미워서 하는 말이 아니고 어이구 이 한심아 왜 그러고 사니 이런 느낌이랄까 아무튼 그래요 뭐 어쩌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